본 영화는 베리어프리 한글자막 화면에 설 영화입니다. 특수부대 북한 형사와 생계형 남한 형사 이 수사는 남북공조수사의 대학 책승의 수사입니다. 전성이 자꾸 독한 법뽀어 목숨 걸고 안수하갔습니다. 북한 형사한테 협조하는 척 하시면서 적당히 딴 데로 돌리시면 됩니다. 하나의 팀 두 개의 특명 남한 형사 가족과의 동거 북한 형사에게 반한 백수 처제 차원이 다른 북한 형사의 무술 남한으로 도주한 북한군 차기성 자막 공존할 수 없는 그들의 공조가 시작된다 그래도 너한텐 남아나는 놈이 없지 그지? 현빈, 유해진, 김주혁 공조수사 믿어보고 하시오 타이틀 공조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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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오지마 니네 죽을 수도 설령아! 설령아!